마치 포화를 맞은 듯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 있습니다. 검은 진흙 등이 들러붙은 조타기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전기와 통신장비가 그대로 놓여 있고, 벽에는 운항 매뉴얼로 보이는 책들도 꽂혀 있습니다. 벽면에 멈춰선 채 걸려있는 시계. 시각은 10시 17분 12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시 17분 6초에 급속도로 배가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검찰 공소장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본선 시계는 전기로 작동되므로 시계가 멈춘 시각은 시계의 전기 공급이 멈춘 시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타실 좌연쪽 공간은 떨어진 테이블과 선내 구조물 등의 지작물이 1.5m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침몰 원인의 단서가 될 침로 기록장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선체조사위는 지작물들이 쌓여 있어 침로 기록장치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침로 기록장치는 대각도 급변침해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종이로 된 기록지가 남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